현대차와 기아가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작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판매가 증가했습니다.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 미국 판매량이 각각 1만 2,904대, 1만 1,798대로 두 업체 모두 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 차에서 산타페 HAV, 스포티지 HAV, 그리고 소렌토 HAV가 순차적으로 월기 중 가장 많이 팔렸고, 현대차 안에서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투싼, 아반떼, 산타페가, 기아 모델에서는 스포티지와 K3, 텔로라이드 순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습니다.